스포츠 뉴스 채널 프로야구 KBO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취임 후 첫 충격, 느린 사람들을 교체하고 속도가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김경문의 선언은 한화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기자들과 만난 김감독은 야구가 변해 있더군요. 하루 전에 라인업을 짜야 한다길래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더니 저도 하루 전에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장단점이 있죠. 잠은 어떻게 잤느냐에 따라 컨디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선수들한테 그게 좋다고 하면 감독이 따라가야죠. 라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라인업이지만 어느정도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김감독은 전날 취임식에서 베테랑 활용과 발빠른 야구를 역설했습니다. 김감독은 앞으로는 어린 선수보다는 나이 많은 선수들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했고 도로 성공률 꼴찌라도군요. 점수 내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느 팀이든 빠른 선수들이 많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도 발빠른 선수, 도로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더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만찬 자리에서 어느정도 밑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김감독은 황, 영무기가 그간 잘 쳤는데 안채홍 선수를 이 루수로 기용한다. 며, 제 생각에 원정 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면서 점수를 내야 해요. 그래야 투수 로테이션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격하러 와서 수비적으로 나설 순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 경기인 만큼 수비보다는 공격적 라인업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안채홍이 이 루수비에서 예전만큼 안정감을 보여주긴 어려울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선택한 라인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원정 경기에선 그런 도전도 필요하다는 김감독의 야구관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안채홍은 올 시즌 처음으로 이 루수로 선발 출장합니다. 이어 안채홍의 이 루 배치 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김감독은 어제 저녁에 베테랑들과 식사하는데 안채홍 본인이 먼저 감독님 이 루수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연하죠 라고 했어요 라며 또 라인업 짜서 경기하는 것도 좋지만 안채홍 선수가 충분히 이 루수비를 소화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FA으로 안채홍을 4플러스 2년 총액 72억원에 영입했습니다. 이 루수로 골든글러브를 3번이나 받은 선수지만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 롯데자이언츠에선 119경기에 나서며 110경기에서 이 루수비를 맡았지만 2022년엔 1루수로 40경기 235이닝, 지난해엔 1루수로 34경기 211이닝을 소화하면서 전문 2루수라는 이미지가 크게 희석됐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동작이 둔해지고 타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로 옮겨올 때는 사실상 1루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 시즌엔 27경기에서 226이닝을 1루수로만 뛰었습니다. 1루 멀때는 김태현이나 최은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지명타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채홍의 2루수 도전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뒤에서 기다리는 우리 어린 선수들 중에 정말 좋은 자질을 갖춘 기대주들이 많거든요. 라는 김감독은 이렇게 해보다가 점차 묘수를 찾아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석을 3번에 유로결은 1번에 배치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김감독은 주석이도 한번 3번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보라고 냈어요. 라며 유로결은 제 눈엔 스타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콜업해서 용기를 줬죠.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주석은 올 시즌 타율 0.3이사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었으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돼 있었죠. 오늘 복귀에 바로 3번 타자 겸 유격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유로결을 1번에 세운 건 안채홍의 2루수 기용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통산 1군 타율 0.147에 1군에서 6시즌 162경기 출장이 전부이고 2할 이상 타율을 찍어본 적이 없지만 김경문 감독은 그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더구나 팀 도루 9위 30개 성공률 꼴찌 62.5%인 상황에서 빠른 발로 출루 뒤 상대 수비와 투수를 흔들 수 있는 타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타격입니다. 올 시즌 2군에선 타율 0.306, 111타수 34안타, 출루율 0.376으로 맹활약했지만 지난 4월 콜업 됐을 때는 3타수 무한타로 침묵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베이스가 넓어지고 다른 팀들은 도로가 엄청 늘고 있는데 우리는 맨 밑바닥에 있어요 라며 이러면 안되죠. 적어도 강팀들은 훨씬 더 뛰고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빠른 선수들을 하나씩 기회를 줘서 좀 부족해도 잠재력이 있다 싶으면 더 기용하려고 해요. 유로결이 제 눈엔 아주 멋있어 보여요 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 시즌 팀 내 최다 5도로를 기록 중인 장진혁도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9번 타자로 출루해 빠른 발로 위 타순과 호흡을 맞출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입니다. 5번이 도로 시도를 모두 성공시켰죠. 다만 장진혁 역시 올 시즌 17경 기회에서 타율 0.214, 42타수 고한타, 출루율 0.298에 그치며 공격과 출루 생산성 모두 아쉬움을 남겼던 선수라는 점에서 김감독의 용병술이 얼마나 통할지 주목됩니다. 하나는 어린 투수진이 출중하다. 젊은 선수들을 기반으로 강팀이 되어야 한다. 2024 시즌 전체 1순위 신인 황준서, 19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인정받은 문동주, 21를 제외하면 어린 투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황준서가 김경문, 66, 감독의 부임 후 첫 경기에 무거운 중압감 속에 선발 등판했다. 황준서는 4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마운드에 올라 3이닝 동안 91구를 던지며 4피안타 64-49 이탈 3진 1실점하고 물러났다. 올 시즌 13경기 선발 9회에서 47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황준서는 이날 팀이 3에서 1로 앞선 4회 말 교체되며 2승 5패를 유지했고 평균자책점 에라을 4.06에서 3.99로 낮췄다. 에라는 내렸지만 사령탑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다. 김경문 감독은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린 투수들의 잠재력을 높이 샀다. 문동주 2022년 입단을 필두로 김기중, 김규현 이상 2021년 입단, 김서현 2023년 입단, 조동욱 2024년 입단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투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황준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며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황준서는 당초 5선발 경쟁에서 김민우에 밀려 2군에서 시즌을 출발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기회를 잡았다. 지난 3월 31일 임시선발로 등판한 프로 데뷔전에서 공격적인 피칭으로 5이닝 1실점하며 유현진 이후 무려 18년 만에 하나 출신 신인 데뷔전 선발승을 따냈다. 이후 불펜으로 나선 황준서는 김민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발로 복귀해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다. 그러나 이후 3경기 연속 5이닝을 넘기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투구했으나 5실점으로 고전했다. 이후 안정감을 되찾았다. 23일 LG 트윈스전에서는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막았고 29일 롯데자이언츠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역투로 5연패 후 2번째 승리를 수확했다. 다만 불안요소도 있었다. LG전 피안타는 3개에 불과했지만 볼렛은 4개로 더 많았다. 롯데전에서도 이 피안타 오블렛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체력이 바닥난 듯한 모습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에 앞서 스태프들과 미팅에서 신인으로서 선발로 많이 던져서 한번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는 등판하고 다음에 한턴 쉰 뒤 10일 후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896승을 쌓은 명장의 하나 첫 경기. 열흘간 휴식을 보장받은 루키의 패기 넘치는 투구를 기대했으나 이날도 재구 난조는 이어졌다. 1회에만 무려 36구를 던졌다. 재구가 흔들리며 안타 하나 없이 볼렛 3개를 허용하고 스스로 말루 위기를 초래했다. 문상철과 김민혁을 스플리터와 직구로 유리하며 가까스로 실점을 면했다. 더그아웃으로 향하자 김경문 감독이 황준서에게 걸어봤다. 한참을 대화하며 황준서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그럼에도 황준서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다. 2회에도 볼렛과 사고를 내주며 실점 위기에 직면했다. 25구만에 다시 한번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고 이번엔 맏형 유현진이 다가와 충고했다. 3회 말엔 무사해서 강대코, 문상철, 장성호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1실점했다. 위기 상황에서 운이 따랐다. 무사 1, 3루에서 김민혁이 번트를 놓쳐 3루 주자 문상철이 아웃됐다. 이어 김민혁이 우전 안타를 뽑아 KT로선 더욱 아쉬웠다. 배정대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한 황준서는 오윤석에게 또 볼렛을 내줬다. 그러나 곧바로 김상수를 3루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벌써 91개의 공을 던졌다. 이강철 KT감독은 부상에서 회복한 웨스 벤자민의 투구 수를 60개로 예상했는데 효율적으로 던지며 4회까지 소화했지만 정작 황준서는 1이닝 더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날 던진 91구 중 패스트볼이 69에 달했는데 최고 구속은 144km에 그쳐 아쉬웠다. 더 큰 문제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59, 5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주무기 스플리터는 39 중 11구만이 스트라이크였다. 커브는 겨우 하나만을 던졌다. 프로 무대는 당연히 고교리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체력이나 여러모로 큰 격차가 나는 건 자명하다. 다만 모든 선수가 체력 문제로 재구난조를 겪는 건 아니다. 열흘간 휴식기를 갖게 된 황준서가 복귀 후 다시 공격적이면서도 재구력 있는 투구를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